아아아... 예, 한 번 해볼까요? 네! I don't understand... 좀 길어야 돼요. 왜냐면 스탠드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거 같아. 아 네, 죄송합니다. 아, 뭐야? 선생님 할 수 있어요. 이거 왜 저래? 물 한 입 마셔도 되죠? 예!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습니다. 네, 한 번 해보세요. 담으셨습니다. 지금은 살짝 짧은 것 같아. 네, 알겠습니다. 좀 많이 길게 해도 될 것 같아. 예, 알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네! 되게 흥뿐가 빠졌네요. 살든가로부터. 그렇죠? 네. 완전 형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... 알겠습니다. 이제 한 번 다시 해볼게요. 오케이! 지금 약간 좀 귀여워요, 형님. 약간 배드보입으로. 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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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오, 배드보이? 락커. 네 맘대로 해 주었나 완전 힘이 끝까지 가져가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네 맘대로 해 주었나 딱뿐이 안 돼 너에게 난 해질려 너의처럼 한편의 아름다움 추억이 되고